지난 2년 민선 6기 여수시는 시민과의 소통에 가장 주력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로 50도를 맞은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통의 통제형 길놀이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시내에서 축제가 이어집니다.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임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관이 공동 출자한 로컬푸드 매장은 이달 말에 정식 개장합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제자리 걸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여수시가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시책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민위원회가 거주자 전용 주차제 시행 여부를 놓고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100명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논의한 안건만 9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위 시민시장 제도도 정착 단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하루 동안 시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밖에도 온라인상의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여수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어렵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 미래의 여수 발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통 행정이 열린 소통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소통 방식의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시민위원회 논의 대상 대부분이 위원들이 직접 내놓은 안건보다는 시에서 결정하지 못한 안건을 내놓고 이를 선택하는 작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통 정책도 제한된 공간에서 일부 시민들에게 한정돼 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결과들이 도출이 돼야만이 그게 제대로 된 소통인데 어떤 그 틀을 딱 정해놓고 자 1안으로 갈 것이냐 2안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소통이 아니고 선택인 것이죠. 여수시의 소통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이전보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여수 시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다양한 소통 정책이 일부 우려를 딛고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으로 실현될지 남은 민선 6기 성공적인 안착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의 대표 전통 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거북선 축제를 개최 50주년을 맞아 3도 수군의 함성 지천명의 귀향이라는 주제로 중앙동 이순신광장과 종포해양공원 일대에서 시민참여형 축제로 꾸밉니다. 특히 축제의 백미인 통제형 길놀이를 상시 체험 행사로 전환하고 축제 50년을 돌아보는 사진과 임진왜란 전란사 전시회 등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부각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낭만 포장마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거북선 축제 개막에 맞춰 종포해양공원에 밤바다 어우러진 17동의 낭만 포장마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계절 음식에서 나라별 전통요리 등 음식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포장마차 운영자를 선발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 운영 형태도 여수 이미지를 형상화한 거북선 모양으로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맛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형 어선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외국인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63살 A씨를 오늘 오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동쪽 10km 해상에서 자신이 몰던 6만 2천 톤급 유주선으로 5톤급 소형 선박을 들이받았으며 이 충격으로 선장 58살 강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56km나 항해를 계속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오늘 모두가 쉰 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등은 정상근무를 하는 곳이 많았는데요. 부모가 일터로 향하면서 자녀를 맡은 곳에서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가방체조업체입니다. 원단을 자르고 재봉틀을 조작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밀려드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10여 명의 근로자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남은 곳보다는 그때그때 만들어서 나간다는 게 보람이 있어요. 임시 공휴일을 맞아 관공사나 대기업은 대부분 쉬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하람산단에서 80개 업체를 골라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10곳 중 7곳 이상이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쉬우면 빠듯한 납기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출근하면서 자녀를 맡은 초등학교 돌봄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도 쉬지 못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45곳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됐고 어린이집은 10곳 중 4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쉬어다니는데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돌봄교실 먼저 취지가 학부모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일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청년층 실업률은 11.8%.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100명 가운데 12명가량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전남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청년 취업 비중은 전국 평균이 15%. 하지만 전남은 10%에 불과합니다. 인턴제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취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진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실무 경험보다는 약간 허드렛일을 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도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지자체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있습니다. 전남에 맞는 맞춤형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것들을 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래서 지역 맞춤, 지역 산업형으로 이렇게 맞춰서... 청년 창업 지원 시스템도 복잡해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창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개발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보다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그런 행정적이거나 서류적인 부분이... 전라남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유도하도록 하고 그 창업된 기업을 자회사로 관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자생력이 있다 하면 다시 시장으로 내보내고... 청년들은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어려운 것은 아니란 얘기도 됩니다. 결국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청년들의 눈높이 조절과 함께... 전남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오늘 임시 개장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는 민관 공동출자법인으로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회 1호점인 순천만 국가정원점을 임시 개장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는 앞으로 2주 동안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21일 정식 개장합니다. 순천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연중 320여 가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생산체계 구축에 나서... 162개 마을 433개 농가와 출하 약정을 마쳤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노상래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구단 등에 따르면... 노상래 감독은 어제 인천과의 원전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난 이후...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상래 감독이 자신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미리 말하지는 않았으며... 곧 상의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실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10년 고흥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68살 류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류 씨가 또 다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지만... 신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당시...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오존 경보제가 시행된 가운데... 광양시가 오존 발생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과 대기 배출 시설 지도를 강화하고... 주요 도로 물뿌리기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합니다. 광양시의 경우 2013년, 2014년에 오존주의보가 각각 3차례씩 발령되는 등... 취약지로 분류됐지만... 2015년에는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고흥군 도양면에 위치한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이... 5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주천문과학관은 연휴 기간인 오는 8일까지 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매주 주말에는 해시계 만들기 등... 다채로운 과학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천문과학관 측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망원경과 최첨단 4D 영상관을 통해... 다양한 별자리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인문학 강좌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공모에 중마도서관이 선정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심리와 예술, 역사와 여행 등 4개 부문에서... 20회의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